그림은 풀룸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그랬고요 A와 B는 각각 차가운 풀룸과 뜨거운 풀룸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아 대륙, 태평양 이걸 외우기보다는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A가 차가운 풀룸 우리 차가운 풀룸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거기서 융융된 친구들이 외핵과 맨틀의 경계 부분까지 가라앉게 되는 차가운 풀룸은 주로 피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죠 하강하는, 그죠? B는 지금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뜨거운 풀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역은 화산섬입니다 이 뜨거운 풀룸에 의한 열점에 의한 화산섬으로 보이시면 돼요 태평양이니까 주로 하와이 열도 같은 거겠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차가운 풀룸은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형성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니은, B는 태평양의 여러 화산을, 그죠? 열점, 뜨거운 풀룸, 현무암질, 압력 감소 이렇게 착착착, 그죠? 디귿, 기역을 형성한, 이 화산섬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연히 아닙니다 열점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판이 이동하다 보니까 화산섬들이 여러 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열점은 제자리 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열점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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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점은 제자리